이번에는 딕셔너리 안에서 딕셔너리를 사용하는 중첩 딕셔너리를 살펴보겠습니다. 자 이처럼 딕셔너리라는 값 부분에 다시 딕셔너리가 계속 들어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딕셔너리에 키, 키 들어오죠? 이 하나의 키 안에 다시 딕셔너리가 키값, 키값 이런 형태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지구형 행성의 반지름, 질량, 공존 주기를 딕셔너리로 표현을 해보고자 합니다. 그러면 이게 딕셔너리가 되고요. 이게 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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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 있죠? 하나의 키 안에 다시 키와 값, 키와 값, 키와 값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고 또 여기 있는 키에 키값, 키값, 키값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는 거죠. 각각 이런 식으로 한 거죠.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보여주세요.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키가 되죠. 해당된 키에 이 키에 들어가면 또 이것에 대한 키가 있어요. 비너스라는 키 안에 그 반지름의 키값 좀 보여주세요 라는 거죠. 그러면 6051.8이에요 라는 게 이제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딕셔너리에 키가 들어가고 이게 반지름, 질량, 공존 주기 각각의 값들을 나열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때요? 키 또 그 안에 들어가는 키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. 자 우리가 직접 실습을 해볼까요? 자 이런 내용을 입력을 하고 비너스의 반지름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. 저장, 컨트롤 S 눌렀고 실행, F5 눌렀습니다.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. 자 다른 것도 한번 우리가 구경해 볼까요? 자 뭐가 궁금하세요? 얘 키값 한번 볼까요? 네, 자 이것에 이 내용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여러분 이제 실행하기 전에 예측을 해보세요. 그러면 686.9600이 이제 표시가 되겠죠? 자 저장하겠습니다. 다음에 실행해 주세요 라고 해주면 이렇게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중첩 딕셔너리는 계측형 데이터를 저장할 때 유용합니다. 그래서 딕셔너리 안에 있는 딕셔너리에 접근을 하려면 딕셔너리 뒤에 대괄호를 단계만큼 붙여주게 됩니다. 그래서 딕셔너리 키 또 그 안에 있는 키 딕셔너리의 키 또 그 안에 있는 키 이퀄 값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딕셔너리가 두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괄호를 두 번 사용을 한 거죠. 그래서 금성의 반지름을 출력하고자 한다. 그러면 금성이라는 키 반지름이라는 키 이렇게 대괄호 대괄호 해서 표시되게 해주세요 라는 거죠. 그러면 컴퓨터 입장에서는 비너스를 찾아가고 다시 거기에 해당된 반지름의 값을 가져와서 6051.8이라는 값이 출력이 된다라는 겁니다. 자 여기까지 딕셔너리 안에서 딕셔너리 사용하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자 여기까지 딕셔너리 사용하기에 대해서